오늘 동부와 역사전쟁과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원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다움을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고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인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진짜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야말로 모든 역사 그리고 문화, 정치, 예술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있는 그런 종합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문학을 진짜 하시려면 역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역사로부터 매듭을 지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일만으로 생각을 하지만 역사는 다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해서 총성없는 역사전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역사전쟁 중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총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각한 역사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고 그래서 이 역사전쟁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다시 되찾아야 하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진짜 돈이 없이도, 여비 없이도 만주를 직접 누비시면서 우리의 고대 역사를 밝히려고 노력하셨던 분인데요.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가능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명언에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잃더라도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유대민족들이 증명을 했죠. 2000년 이상 영토 없이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 유대민족은 역사 교육을 굉장히 끊임없이 체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이러한 정신을 이어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재패한 1%의 유대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광복을 했어요. 언제 했어요? 그렇죠. 1945년. 그러면 광복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까? 거의 한 70년이 지났죠. 하지만 영토는 되찾았지만 역시나 아직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입니다. 그래서 영토는 되찾았지만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 동북아시아는 현재 영토 분쟁으로도 굉장히 시끄럽죠. 센카쿠열도는 어디 분쟁이에요? 일본과 중국 사이의 영토 분쟁이고 쿠릴렬도는 어디 분쟁일까요? 그렇죠.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독도는 아주 대놓고 그냥 일본 거라고 교과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케시마에나에 난리죠. 그렇게 영토 분쟁이 심한데 이런 영토 분쟁은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사실은 더 많은 역사 왜곡이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벨을 중심으로 국우파 세력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역사 교과서 망원뿐만이 아니라 야스쿠니 신사를 대놓고 다 참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얼마 전에 개헌을 발표했죠. 개헌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국군대를 결성을 하겠다. 정식 국군으로 군대로 승급하는 그런 개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역사 왜곡 교과서는 아주 오래전에 통과가 됐고요. 자 교과서에 역사 왜곡된 내용이 실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거짓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100년 동안 하면 그 거짓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라는 것은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 그 어린 학생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아주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왜곡된 내용을 실은 교과서들이 후술학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지우샵 교과서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출판이 되고 있고요. 독도 문제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극명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웃나라죠. 또 위험한 이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중국인데요. 자 중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가죠. 중국은 우리가 스케일이 크니까 어 뻥 치는 거 이왕 이제 크게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예 고구려 발해 한강 유역까지 중국 땅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민족의 고대 역사를 모두 중국으로 흡수를 시키는 동북공정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 자 중국은 동서남북으로 공정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한 50여개의 소수민족이 사실은 중국의 민족이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 서남공정을 하면서 티벳도 우리 거 우리 민족 그리고 서북공정을 하면서 위구르족도 우리 민족 그리고 동북공정을 하면서 한민족도 사실은 중국에서 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북공정 서북공정 서남공정을 하고 또 아까 우리 박지원 멘토님이 말씀해 주셨죠. 없었던 그런 신화시대는 그런 나라들을 사실은 연대를 측정을 하고 연대를 만들고 인물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은 중국에 속했던 소수민족들을 다 기둥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보면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보면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그렇죠. 당군신화인 것 같죠. 자 당군신화도 사실은 자기들 거 그리고 웅녀상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덩어리는 되게 크니까 거기에 막 세우는 거예요. 막 여마 이재상도 세우고 웅녀도 세우고 곰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때 고구려 때 그 광활한 대륙을 누볐단 우리나라 왕이시죠. 광개토 태양뿐만이 아니라 장수왕도 이제 세워놨고 그리고 바레에를 세운 대조영이 나라를 세울 때 중국의 사신들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허락을 받는 모습을 공원의 동상으로 건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가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실제 지안시에 가보면 지안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지안박물관에서는 24시간 동안 관광객들에게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다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왜곡된 박물관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민족의 그런 문화를 전부 다 중국의 것으로 흡수시키는 그러한 이제 여러가지 역사 왜곡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람도 사실은 중국의 문화다라고 이제 흡수를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것은 지켰는데 나머지는 뭐 언제 언제 중국이 뺏어 나갈지 모르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황당한 것은 중국에는 이제 만리장성이 있어요. 근데 만리장성은 예로부터 만리장성을 왜 쌓았냐면 중국이 북방 민족이 무서워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만리장성을 쌓고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중국은 만리장성 안으로는 뛰어난 중국 민족 그리고 만리장성 밖으로는 미개한 오랑캐다. 미개한 오랑캐들이 사는 문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만리장성은 실제 여기 자위관에서 산하의관까지 있습니다. 실제 길이는 6,000km예요. 6,000km라서 만리장성인데 2009년 4월에 8,000km가 됩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2만km가 돼요. 그러니까 산하의관에서 박작성까지 늘려서 8,000km가 되고 2012년에서는 자위관에서도 늘리고 박작성에서도 더 늘립니다. 그래서 2만km가 되면 어떻게 됐냐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오만리장성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늘렸냐. 그건 뭐냐면 실제 건축을 한 게 아닙니다. 건축을 한 게 아니고 고대에는 중국의 만리장성이 이렇게 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에 그렇게 그려넣으면서 실제로 고대에는 우리 중국의 영역권이 더 넓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력이 더 컸고 그래서 그 수많은 소수민족이 사실은 중국의 민족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있어요. 고무 고무 열매 아세요? 고무 고무 열매를 먹은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한반도 밖으로 이렇게 뻗은 거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도가 있냐면 한반도 밖으로 뻗은 게 아니라 평양 쪽으로 뚫고 들어온 지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거 뭐냐면 동부가 역사재단의 한 교수가 중국에 가서 그 지도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니 중국 놈들이 말이야 이렇게 평양에 만리장성을 넣어놓고 이렇게 역사외고를 하면 되냐? 이렇게 분노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 동부가 역사재단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지도가 남아있었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었는데 중국이 만리장성을 이렇게 늘리게 된 근거는 뭐냐? 그거는 고구려 성들입니다. 고구려 성들의 그 기점을 바탕으로 해서 만리장성을 늘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평양으로 뚫고 들어오는 지도예요. 저기 평양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있고 근데 고구려 성과 만리장성의 축조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방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재료 그런 것들도 다 다른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고무줄처럼. 자 그래서 결국 미국에서는 미국까지 오겠다. 아 이러다가 미국까지 오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1945년 나라는 비록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았지만 이 땅의 사학은 여전히 식민사학의 잔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인 한사군에서 시작됐고 한반도의 남쪽은 일본의 식민지인 임라일본부에서 시작됐다고 가르친 일제의 식민사학. 일제가 내세운 한사군서를 그대로 따라 우리 역사학자들의 손으로 한반도의 한사군을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우리는 다시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게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과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이 세계 역사학계에도 그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침탈을 넘어 영토 침탈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역사와 영토를 지켜낼 것인가 자 이 영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중국과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면 한반도 북부지역은 예로부터 중국의 식민지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동북공정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했죠. 그리고 일본은 남쪽에 백제, 신라, 가야가 있는데 사국 시절 때 가야라는 지역이 바로 인나라 근데 인나라는 곳에 일본구라는 식민통치기관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반도 남부는 일본인 식민지배를 했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남아나는 데가 있어요. 그나마 뭐 독도 남아나겠네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원래 식민지배를 받던 민족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독립적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실제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것을 침략이 아니라 너희를 원래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정당화시키고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보다 원래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던 민족이니까 우리를 도와주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국가단체에서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이런 중국의 동북공정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정권 때 나라에서 세운 단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뭐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세워졌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해라 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1년에 혈세를 얼마나 쓰냐면 200억 이상 써요. 200억 이상 쓰는데 동북아 역사 지도를 어느 날 발표를 합니다. 동북아의 역사 지도를 발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중국의 동북공정 지도와 아주 똑같은 지도를 내놓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는 공개 검증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겼죠. 하지만 공개 검증 이후에도 바뀐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황당하냐면 아까 북쪽은 한반도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그리고 남부는 일본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한 동북아 역사 지도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한사군이 있고 낭남군 그 속현들이 한사군이죠. 한사군 한나라의 식민통치기구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4세기 초에 신라백제가 없다는 것은 인라일본부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라백제가 없이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혈세를 200억 이상 쓰면서 이러한 동북공정에 그리고 일본의 역사외복에 동조하는 지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동북아시아의 역사적 관계는 실제 어떠한가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주 예로부터 상고사를 짚어보면 우리나라의 상고사는 환인, 환웅, 당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환인, 환웅, 당군을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환인, 환웅, 당군을 뿌리로 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은 그 뿌리가 누구냐 자 중국의 시조가 누구로 알고 계세요? 아까 이제 멘토 박지원 멘토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크게 틀려도 됩니다 틀려도 돼요 벌칙 없습니다 네 중국의 시조 누구로 알고 계세요? 자 3자로 시작해서 3자 그렇죠 그렇죠 사망오제입니다 자 사망오제고 그리고 일본의 시조는 누구일까요? 신무천왕 일본의 시조는 신무천왕인데 자 그렇다면 이 동북아시아의 그 뿌리 역사적 뿌리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오제라는 사람들은 바로 환웅의 시절 때 우리가 중원 땅으로 파견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웅의 시절 때 중원 땅으로 이제 가서 중국 사람들의 중국의 뿌리가 됐고 그리고 신무천왕은 누구냐면 당군의 시절 때 당군의 시절 때 딱 보니까 일본 열도가 굉장히 해적이 많이 출몰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협약 후 배반명이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협약 후 배반명이 일본 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해적들을 물리치고 모두 평정을 하죠 그래서 삼도를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삼도를 통일하고는 협약 후 배반명이 스스로 스스로 천왕에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뿌리를 보면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끊어내는 그래서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역사 왜곡들을 해왔던 것인데 자 이용범 박사님 아까 이제 잠시 설명을 드렸죠 1만 년 전 고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문맥 창시자는 한민족이다 라는 것을 아시아 이상주의 체계에 직접 저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이상주의 저자의 시 이용권 박사님은 힐러리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정권의 실제 키친 캐비닛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작년에 고인이 되셨습니다 일본 동경대에 나오시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역사 박사를 따셨고요 동학에 대한 논문을 제출하신 분인데 이분을 왜 소개를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고대 동아시아의 관계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실제 책을 저수를 하셨고 그 책이 바로 아이비리그 뿐만이 아니라 세계 유수대학에서 동양의 그런 역사 교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범 박사님을 꼭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실제 한민족 뿐만이 아니라 그런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있는 내부 장관들 뿐만이 아니라 키친 캐비닛이라고 해서 별도로 의견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범 박사님이 그렇게 고대 동아시아의 관계를 알리시면서 YTN에도 직접 출연을 하셨고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잘못된 우리 역사 우리 역사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잘못 알려져 왔었는데 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쓰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실들이 그동안 잘못 알려져 왔습니까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화사전 그리고 또 미국의 학계 정치학계를 비롯한 역사학계 유럽을 비롯한 세계적인 학계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고대에는 중국의 식민지였고 근대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한국 민족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간단히 이해하면 동양 3국 중에서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제일 못난이가 한국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를 저도 간실문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 못난이가 아니라 중국을 만든 것도 한국 사람이었고 일본을 만든 것도 한국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정신문화 문맹적인 면에서 아시아 문맹의 모체가 바로 이대한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쓴 책의 한 40페이지를 갖다가 그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 학계에 대단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민주의 그렇게 이대한 민족이냐 사실 그렇다고 최근 맹쾌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방법과 논리와 정거를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학계에 발표됐기 때문에 대단한 파문을 일으키면서 한민족의 훌륭한 이미지를 세계화시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국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학계에 내놓았을 때 어떤 논란은 없었습니까? 사실은 이미 하바드를 비롯한 유명한 전 페뱅크 같은 학자들이 중국이나 아시아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의문점이 더 생긴다고 맹백히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갖다가 연구를 해보면 중국이 사실은 역사를 예고한 게 한두 가지 아닙니다 거기에 일본이 또 한반도를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 역사를 예고한 지독하게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 책을 통해 하고 1차 자료와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판언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잘못된 식민지 세관을 극복해야 되는 새로운 학풍이 하바드를 비롯해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도 보면 땅 위에 이렇게 줄기가 있고 나뭇잎이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렇죠 뿌리죠 그러니까 땅 밑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사에도 사실은 드러나 있는 역사만을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배워왔죠 그래서 주로 중고등학교에 역사 특강을 가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혼란 시기로 들어선 그 사국시대로부터의 역사만을 계속해서 배워오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특히나 안 변하죠 수학은 더하기 뺄셈, 봅셈 배우다가 방정식도 배우다가 함수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역사라는 것은 요지부동이에요 해방 이후로부터 해방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요지부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역사가 계속해서 배워오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할까? 이런 의문을 많이 품습니다 청소년들이 하지만 실제로 숨겨지고 왜곡된 뿌리의 역사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찾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밝혀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를 함께 한번 복원을 시켜보고 실제 숨겨지고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 전에 무슨 나라였을까요? 그렇죠 조선 조선이 있고 조선 전에는? 그렇죠 고려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전에는? 네? 그렇죠 통일신라, 남쪽에는 통일신라 시대가 있었고 북쪽으로는 바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사이에 이 반도 사이로 들어간 바다를 바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정식명칭으로 문헌에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래라는 명칭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대진국이죠 대진국인데 그거는 삼국유사에도 나와있습니다 진국이라고 그래서 대진국과 신라시대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가 있었고 남북국 시대 전에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삼국 그러니까 삼국을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지금은 가야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국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국시대라고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사국시대가 있었고 그렇다면 사국시대 전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을까요? 아 고조선 고조선 또 고조선 말고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 뭔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실 때 옥저 이런 나라도 기억나시나요? 동해 이런 나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국시대 전에 부여, 옥저, 옥저, 동해, 낭낭, 그리고 남삼한 이런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있었다고 해서 열국시대라고도 하죠 이런 열국시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남삼한만 해도 70여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삼한은 어디냐면 한강 이남의 지역을 말해요 한강 이남에 70여 개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을 합치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수십 개의 나라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나라만 선택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배우면 될 것인데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나라들을 한데 아우르는 대제국이 그 전에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 대제국이 뭘까요? 네, 틀리셔도 됩니다 이 여러 가지 나라들을 한데 아우르는 대제국이 바로 당군조선입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이 있었고 이후에 이성계가 그 당군조선이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그 당군조선을 옛조선이라고도 하고 고조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반만년 이렇게 해서 오천년의 역사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단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당군조선으로부터 지금까지가 단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서기만 잘 알고 있죠? 서기는 몇 년이에요? 2017년 크리스찬 아니라도 서기는 너무 잘 알아 그런데 한민족이라면 단기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올해로 4351년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4351년의 단기를 가지고 있는데 놀랍게도 실제 우리 한민족의 뿌리 역사는 조선 이전에도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문헌도 있어야 되고 유물 유적도 동시에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고대 역사가 밝혀졌어요 그게 뭐냐면 배달 전에 바로 조선 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아 너무 저를 한심하게 보시네요 자 우리 어떤 민족입니까? 여러분 좀 배달의 민족이죠 그런데 실제 그 배달의 민족 사장이 실제 이 배달이라는 뜻은 그럼 배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 예로부터 배달의 민족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내가 그 용어를 쓴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배민다움 네 출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군 조선 이전에 배달국이라는 나라가 실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배달의 민족 그리고 당군의 후예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이유가 이 배달 조선을 다 인식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당군의 후예라는 말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네 선생님만 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살아왔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도 우리 민족의 통칭하는 말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배달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배달 전에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밝아오는 그런 밝혀지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황국 배달 조선 그러니까 뭔가 황국 배달이라는 두 나라만 추가됐을 뿐인데 한 몇백년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몇천 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자 황국 배달 조선 열국 시대까지만 해도 자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우는 4국 시대로부터 대한민국까지는 2000년의 역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가보시면 이웃나라 한국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으로부터 열국 시대까지 이 뿌리 역사는 자그마치 7천년에 달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조선부터 하면 단기가 4351년인데 황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9천년까지 아우르는 그런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범 박사님도 1만년의 역사가 사실은 잠들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조명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잠들고 있고 왜곡되고 말살된 이 뿌리 역사가 실제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뿌리 역사를 전혀 모르고 있고 당군조선 정도만 당군신화로 치구하고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정통역사서로 인정받고 있는 사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김부식 고려시대 때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왕명을 받아서 정식으로 편찬한 사서인데 삼국사기는 어느 나라를 이제 다뤘을까요? 삼국의 역사겠죠? 자 삼국의 역사는 무슨 나라겠어요? 오 그렇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다뤘는데 삼국사기를 보면은 당군조선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삼국의 역사만 다뤘어요 순수하게 그래서 읽어보면 한민족은 삼국으로부터 시작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삼국 외에는 다른 역사를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고려시대 때죠 고려 후기에 일현스님께서 우리나라는 삼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역사가 있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사는 아니지만 야사로서 삼국유사를 지으셨습니다 삼국유사에는 북부여도 있고 동부여도 있고 그리고 당군조선도 있고 놀랍게도 황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전체 맥을 알 수 없게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정식 사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맥을 잡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뿌리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초들을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우리나라에서 정통역사서로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뿌리 역사가 어떻게 말살되었는가를 보면 사실은 삼국유사에서는 황국배달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그런 뿌리 역사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역이용된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구체적이지 못해서 역이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일제시대 때 삼국유사에 나타난 환인, 환웅 이야기가 사실은 일제시대 때 손을 거쳐서 당군신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볼게요 삼국유사에는 뭐라고 나타나 있냐면 환인이라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요? 그렇죠 환웅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환웅이 이제 뭐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딱 내려다 보니까 굉장히 다스리기 좋을만한 그런 이제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더니 환인이 좋다 내려가 봐라 이렇게 해서 환웅이 어디로 내려왔죠? 네 놀랍게도 우리나라로 내려오죠 자 우리나라에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백두산 백두산에 딱 내려왔더니 또 누가 반겨줬어요 환웅을? 삼국유사에 따르면 그렇죠 공과 호랑이가 막 손 딱 손 들면서 막 밝히면 막 이제 반겨줍니다 그래서 환웅에게 그런데 환웅을 보니까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그래서 공과 호랑이가 저희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렇다면 환웅이 어떤 비법을 전수합니까? 그렇죠 오냐 그렇다면은 이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이제 쑥마늘을 주고는 뭘 시키냐면 백일 정성수행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공호랑이는 동굴에 들어가서 백일 동안 이제 쑥마늘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호랑이는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이제 뛰쳐나가고 곰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어 보이지만 미련하게 끝까지 해냈다라는 것이 이제 상공유사에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곰은 아웃되고 교화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곰은 갑자기 털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서 S라인의 웅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S라인의 웅녀는 또 누구와 눈이 맞아요? 그렇죠 환웅과 다시 사랑을 하게 돼서 결국 태어난 것이 바로 당군 조선을 세운 당군이시고 이 당군은 상공유사에 따르면 몇 년을 사셨다? 1908세를 살다가 하늘로 돌아가셨다 자 이것이 상공유사에 나오는 우리 고대 역사입니다 자 이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겠어요? 당당하게 아 이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야 신선의 역사 같죠 네 사실은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허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살려낼 건 살려내야 돼요 살려낼 걸 살려내야 되는데 그것을 일제시대 때 일본 사학자들이 오히려 역이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군 신화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당군 신화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 배달 조선의 그 기나긴 7천년의 역사를 당군 신화라는 이름으로 압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군 신화만 알고 있지 실제 당군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당군 조선이 사실은 2천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왔지만 우리가 당군 조선에 대해서 배운 거를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열 손가락을 안 넘어요 인물이든 유물 유정이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압축을 풀어볼 겁니다 압축을 풀어볼 건데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키워드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죄송해요 이거를 교체를 한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분들의 이분 빼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통령이죠? 네 너무 놀랐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관직명이 동일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을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관직명입니다 대통령과 같은 관직명 그렇다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계시겠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이 넘는 당군조선 동안 우리는 알고 있는 게 누구다? 당군왕, 그리고 위완, 주남 어우, 세 명이서 2000년을 해먹었어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사실은 환인, 환웅, 당군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 관직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재를 했었다 그래서 환인은 총 7분이 계셨어요 7분이 계셨고 환웅은 18분 그리고 당군은 47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황국배달조선을 통치를 하셨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라를 이끌어갔던 그런 통치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우리가 공과 호랑이 아까 이제 환웅이 딱 백두산에 오셨을 때 공과 호랑이가 막 반겼잖아요 그런데 진짜 짐승들이 그렇게 반겼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에게 이제 곰의 유전자가 흐르는 거 아니겠죠 사실은 그 동물들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공과 호랑이를 부족의 상징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실제 역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압축을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압축을 풀어볼 건데 자 압축을 풀기 전에 자 이 곰부족, 호랑이 부족은 어떤 문화냐면 토템입니다 토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토템은 동물을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는 그런 문화인데 토템이라는 것은 현대에도 살아있습니다 어떤 데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야구 좋아하세요? 예? 야구? 어 그러니까 보면은 두산베아스 뭐 하나이길스 뭐 삼성 라이온즈 뭐 사자들이 막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야구를 하는데 자신들의 팀의 어떤 상징으로 동물을 삼는 겁니다 그리고 부대를 가보면 군부대 군부대 가보면 이제 여러가지 상징들이 많아요 뭐 황소부대 청룡부대, 백호부대 뭐 많은데 저기 황소부대를 가보시면은 원래 이제 충성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성실 이렇게 한대요 저만 웃기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저는 성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한대요 자 그래서 이 동물을 상징으로 삼는 이런 토템 문화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곁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곤부족, 호랑이부족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두가지 키워드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풀어봅니다 그래서 이 압축 속에 단군신화라는 이름으로 갇혀있던 황국대달 그리고 조선, 북부여까지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국은 어떻게 말살되었는가 한국사의 그 말살의 결정타였죠 자 이 사람이 황국을 없애버렸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마니시류라고 하는 일본사학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청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하게 됩니다 자 조선사 편찬회라는 것은 뭘 편찬하겠어요? 그렇죠 조선사를 근데 일본인들의 손으로 일본어로 된 조선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이마니시류 금소룡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동경대 출신으로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35권을 만들었는데 조선사 35권은 지금도 남아있고 그것이 번역이 안된 채로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식민사학 강단사학에서는 그것이 번역이 되면 지금의 교과서가 너무 똑같다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에 번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 그것을 번역을 들어갔고 고려사는 번역이 끝났어요 그래서 고려사를 번역을 해봤더니 교과서의 고려사란 복부시야 뭔지 아시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나대 고조선연구소에서는 계속해서 번역을 진행하고 있고 강단사학에서는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자 이만희 시류가 그 조선사를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 이만희 시류는 한국사를 어떻게 말살할까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던 와중에 상국 유사에서 네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석유환국이라고 되어있죠 석유환국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근데 이거는 나라국자거든요 아 여기 왼쪽이죠 옛적에 있었다 황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네 글자가 있는데 이 네 글자에서 한 글자를 변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나라국자를 인자로 바꿔요 인자로 바꿔서 석유환인 옛적에 있었다 환인이라는 신화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존재를 한 글자를 바꾸므로써 신화로 만들어버리고 한 사람의 신화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국사 말살의 결정타를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만희 시류는 뭐 아주 간단하게 환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글자를 바꾸므로써 국가의 존재를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9시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볼게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알고 있는 단군 신화가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일제가 3국 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관련 기술을 변조했다는 겁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고려의 승려 이련이 쓴 역사책 3국 유사입니다 현재 출간된 대부분은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환인의 서자인 것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인자는 간짜체 국자에 가필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일제시대에 이만희 시라는 일본 사학자가 변조한 것입니다 변조 이전의 3국 유사를 보고 정리한 동경제대 발간본에는 국자로 분명히 기술돼 있습니다 한민족이 단군 조선 전에 이미 환국이란 나라를 형성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일제가 왜곡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을 책에 담은 저자는 사학자가 아닌 현직 교육과학기술부 과장입니다 성과장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 났을 때 그때 제가 신무반장을 맡았습니다 한일관계 역사뿐 아니라 고조선 역사가 왜곡됐다는 걸 알고 그때 대책반에서 이 관련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성과장은 4년 동안 방대한 사료를 모아 단군 조선이 허구적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임을 조목조목 증명해 사학계에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한 번 굳어지고 나면 이것이 회복되는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마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 고조선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단 역사학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바른 역사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성과장은 강조합니다 SBS 우상욱입니다 네 그래서 황국이라는 것은 실제 지금 어떻게 밝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본다면 인류 최초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때는 9215년 전 올해로 9215년 전에 통치자는 환인이었다 그래서 어질인자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밝은 나라 이런 뜻에서 우리가 너 얼굴 진짜 환하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광명의 사람들 밝은 사람들 그러니까 본성이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세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환인이라고 했고 굉장히 넓은 영토를 환국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세계 연방국과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대 문명에 대해서는 세계 석학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성문화를 주로 연구하는 마샬 같은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미개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시대를 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 심리학자 스티븐 테일러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BC4천년 그 경계로 그 이전은 황금시대였고 그때는 완전한 믿업을 갖춘 사람들이 오늘 뭐 이벤트가 많네요 저 여기 가서 이거 그 살던 시대로 어떤 집단도 침략을 하거나 정복하려 되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성과 남성의 지위는 평등했고 어떤 계급 계층 차별도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가 고대에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신통기를 지은 저자인 해시오도스 같은 경우에는 고대일수록 황금시기였다 황금의 시대였고 그리고 점점점점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이런 식으로 변해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역사시대 구분을 그것은 오로지 물질을 중심으로 한 역사시대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대에 더 평화롭고 높은 정신의 문화를 향유했다 이렇게 보고 정신사적 측면에서는 지금은 오히려 퇴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정신사 측면에서는 퇴보했다 이런 얘기들을 석학들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환인들은 총 7분이 계셨고요 안파견 환인뿐만이 아니라 혁서환인 그리고 구울리 환인 지휘리 환인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는 3000년 동안 지속이 된 굉장히 놀라운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이렇게 지속되려면 오랫동안 지속이 되려면 문명의 그런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죠 한 6000년 전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기후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후가 갑자기 이제 추워져요 그렇게 되면서 한국의 사람들이 양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동방에 그 백두산으로 오신 분이 바로 환웅이십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간 무리들이 바로 이제 수메르 문명 서야문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수메르 문명을 건국을 했고 그 외에는 뭐 삼위산 쪽으로 온 방고가 한족의 뿌리가 됩니다 방고는 중국에서도 지금 전설 속에 그런 인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국의 뿌리가 되고 한족의 뿌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베링해업을 건너서 인디어문명까지도 개척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도 정통을 이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웅께서는 그 정통을 이은 증표로서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 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도장이라는 것이 약간의 인주가 묻은 듯한 모습으로 이 홍산문화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인이라는 것은 실물이 없었는데 사실은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환웅께서 실제 백두산의 자리를 잡으실 때는 공과 호랑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 부족, 호랑이 부족 토템 문화를 가진 그런 부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호족은 사실은 굉장히 사납고 교화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웅족은 미련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끝까지 해보자 라는 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족은 교화되지 못했고 실제 웅족이 교화가 됐는데 웅족의 우두머리는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가 사실은 부족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환족과 웅족의 결합으로 결국에는 어떤 나라가 이제 태동이 되냐면 배달국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달국이 환족과 웅족의 결합으로 배달국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국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본격적인 첫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환국이라는 것은 거의 세계 연방국가 차원의 나라였기 때문에 배달국 때부터 한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환족과 웅족의 피가 동시에 흐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싶겠습니다 그래서 배달국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그리고 만주지역 그리고 중국의 지금의 동부지역까지 모두 아우르는 대제국이었고 지금으로부터는 5,915년 전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이제 환웅이었는데 실제로 이 환웅께서 이 배달국을 다스리셨고 그리고 이제 이 배달국 때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털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명이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배달국 하면은 배달국의 문화 3대 영웅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문화 3대 영웅은 누구냐면 바로 태호부키씨 첫 분은 태호부키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염제신농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치우천왕입니다 태호부키씨는 태호부키씨는 누구냐면 배달국의 오세환웅 오세환웅이 태후의 환웅이었는데 태후의 환웅의 막내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배달국의 왕자셨겠죠 배달국의 왕자셨는데 이분은 이런 이제 보통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러한 숨겨진 이치라고나 할까 뭐 섭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신 분이세요 발견을 하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뭘 하시냐면 발견을 하셔가지고 체계를 세우세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되게 눈에 띄시죠? 눈에 익으시죠? 자 이게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태극기 있죠 태극기는 8개 중에서도 4개를 이제 얹어 놓은 겁니다 건공감리 그런데 실제로는 8개의 원리를 태호부키께서 발견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실제 체계를 세우셨죠 그래서 음량 8개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원리는 놀랍게도 많은 그런 서양 과학과 그리고 수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실제 라이프니츠는 논문에서 태호부키씨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니츠는 이진법을 개발한 수학자인데 라이프니츠는 자기의 친구가 그 성교사였어요 부배라고 그런데 부배 성교사가 동양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편지를 계속해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동양에 이러한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라이프니츠는 그 편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진법의 원리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진법의 원리가 바로 음량의 원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것이고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논문에 적냐면 테호부키씨는 고대 수학왕이자 과학왕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라는 것을 논문에 이제 밝히게 되고요 그래서 테호부키씨의 이런 가르침들이 사실은 고대의 지혜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은 디지털 문명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염재 신농씨는 염재 신농씨 일일이 풀을 다 맛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풀을 맛보니까 위에 좋네 그리고 이 풀을 맛보니까 소화가 잘 되네 뭐 장에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맛보시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생체 실험을 하신 건데 어떤 날은 하루에 70번 중독이 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혈성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한의학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의학의 시조, 염재 신농씨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계시니까 서울의 선농단 아시죠? 모르세요? 아시죠? 선농단에 바로 염재 신농씨를 재를 지냅니다 왜냐하면 농사의 신으로 그리고 한의학의 시조로서 그분은 받들고 지금까지도 재를 지내요 그래서 선농단에 가보시면 옆에 기념관을 세워놨거든요 거기에도 염재 신농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천왕은 실제 배달국을 통치하셨던 14번째 환웅이세요 그래서 좌오지 환웅이라고 하는데 치우천왕은 우리에게 누구로 더 익숙하게 알려져 있냐면 여러분들 2002년도에 응원하셨나요? 아 내가 얘기를 하고 나서 아 질문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어요 저는 2002년도에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요 붉은 악마의 마스코트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레드데빌 아세요? 붉은 악마의 마스코트가 바로 치우천왕입니다 도깨비 문양 그래서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2002년도에 전부 다 치우천왕을 들고 흔들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아 그냥 좋다고 근데 실제 치우천왕을 형상화한 모습이고 왜 도깨비로 형상을 했냐면 중국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중국은 지금 밑에 이렇게 꿇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의 황제헌원입니다 황제헌원이 치우천왕이라 10년간 전쟁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73번 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73전 73승을 하셨어요 아 너무 힘들어 말하는게 이순신보다 더 대단한 분이시죠 사실은 고대에 그래서 전쟁의 신으로 알려져 있고 병법의 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의 고대 왕들 요임금이라든지 진시황이라든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황제헌원에게 죄를 지냈던 것이 아니라 치우천왕에게 죄를 지내고는 전쟁에 나갔다고 합니다 실제로 황제헌원이 이겼다면 자기네들 왕에게 황제헌원에게 죄를 지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화영웅 배달국의 3대 문화영웅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중국은 이 3대 문화영웅을 어떻게 왜곡을 시켰냐면 테오부키는 인두사신 몸은 뱀인데 얼굴만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그리고 염제신농은 우두인신 그러니까 머리를 소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농사의 신이고 한의학의 시조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의원 같은 데 가보면 종종 소머리가 걸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역사 왜곡이 영향을 준 면도 있어요 그리고 치우천왕은 괴물악마 그냥 불풍고 막 손 한 여덟개 대고 모래 먹고 막 이런 이제 그냥 완전히 괴물 도깨비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중국은 중화삼조당이라고 해서 황제헌원 뿐만이 아니라 염제신농 치우천왕을 전부 다 자기네 조상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역사 왜곡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 조상으로 모셔놨어요 탕록에 탕록에 가보시면 그래서 탕록은 실제 치우천왕의 황제헌원과 싸웠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화삼조당을 세워가지고는 자기네 조상으로 만들어놨고 태호복희씨도 매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당을 지어놓고는 자기네 조상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국이 참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의 조상들을 다 흡수를 하게 되냐면 이러한 연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줄레 총리라고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었죠 자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요하나 송화각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체가 남아있다 그래서 거기서 발견되는 문물이나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고 조선문원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서 고대부터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거짓말이다 이런 양심적인 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요하 유역이 도대체 어떤 문명이 발견이 되냐라는 것을 살펴보면 자 여기 한반도가 있고 요동반도 위쪽 요하 지역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8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고대문명이 발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요하 지역이라고도 해서 요하 문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붉은 산이 많아요 빨간 산들이 많아서 홍산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산문명의 발견은 21세기 최대의 발굴 사건으로 손꼽힙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문화의 뿌리를 우리가 이제 4대 문명으로 알고 있죠 4대 문명은 뭐뭐예요? 그렇죠 수메르 문명 그리고 황하 그렇죠 메스포타미언 문명 그리고 수메르 문명 그리고 황하 그리고 또 인더스 그리고 그렇죠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이 세계 문화의 뿌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4대 문명을 더 거슬러 올라가는 4대 문명보다 더 앞서는 제5의 문명이 발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굉장한 충격에 빠졌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레볼루션이라고 그 프랑스어로 일면에 기사를 내기도 했었어요 자 이런 이제 그 요하 문명은 사실은 뭐 배달뿐만이 아니라 당군조선과도 연관이 있지만 당군의 배달국의 주요 문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싶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요하 문명에서는 1984년에 아주 충격적인 여신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 여신상이 바로 4대 문명을 모두 앞서는 그런 이제 여신상이었는데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놀라운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신상을 보시면은 눈을 옥으로 갈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옥으로 갈아서 넣었고 실제 여신상의 모습을 보시면 저게 반가부자라는 것인데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죠 왜냐하면은 서양의 그런 여신상 같은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관능적인 몸매의 아름다움을 이제 표출한다고 본다면 동양의 이 여신상은 굉장히 속을 꽤 뚫어보는 듯한 아주 뭐 내면을 뚫어보는 듯한 아주 고차원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행하는 자세다 내면을 갈고 닦았던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여신상이 이제 출토된 것은 이런 여신묘에서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여신묘 뿐만이 아니라 총묘단이라고 해서 무덤 그리고 신전 그리고 재단까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출토된 것은 홍산문화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대 유적이 이제 출토가 되면서 재단 같은 것들 그리고 무덤을 이렇게 복원시켜 봤는데 재단의 모습은 원형을 띄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덤 같은 경우에는 방형이라고 해서 네모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화를 해석을 할 때는 숫자나 그리고 모형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왜 썼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볼 때는 고대 사람들이 하늘의 그리고 땅의 모습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습을 형상을 해서 하늘은 둥글고 원만하고 땅은 뭐 반듯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적용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경의 천당궁을 가보시면 홍산문화의 재단과 똑같은 재단이 이제 건립이 돼 있죠 그것은 이제 문화의 전수 경로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재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재를 지낸 문화가 아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는 이렇게 뾰족한 모습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초기 피라미드는 끝이 평평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재단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으로 쓰이다가 나중에 무덤으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이제 뾰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메르의 지구란 이런 이제 재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홍산문화의 또 다른 이제 특이점은 옥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옥들이 지금 만든 것이 아니라 최소 5천 년 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이 현대 기술로 이것을 재현을 해본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고대에 도대체 무슨 기술로 무슨 장비로 이렇게 이제 놀라운 예술품들을 만들었는지가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자 이런 홍산문화의 발견으로 중국은 비상상태에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무증 문화부장은 어떤 발언을 했냐면 자 한민족이 존재하는 한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인의 후손이 되며 지금 중국의 영토는 원래 한국인들의 땅이라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고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다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중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홍산문화를 세계 고고학기에 밝혀야 하며 그렇다면 어떤 정책으로 나갈 것인가 중국 문화는 복합문화다 라는 주장으로서 새로운 전략으로 임해야 함을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북공정, 서남공정, 동북공정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민족들이다 그리고 중국의 문화라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주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북공정을 했었고 만리장성도 늘리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홍산문화는 계속해서 파면 팔수록 한민족과의 연관성이 더욱 더 드러나는 그런 배달국의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달국은 1565년 동안 18분의 환웅이 통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달국을 이은 것이 바로 이제 당군조선이죠 당군조선인데 우리가 보통 당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많이 그려요? 어 그렇죠 할아버지 근데 어떤 할아버지예요?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런 할아버지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립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무한도전에 이런 모습으로 당군안검을 그렸었는데 이 당군안검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으로 떠올라요? 이분이 이제 통치자 같으세요? 통치자치곤 너무 내추럴하지 않으세요? 어쩌세요? 주우로 그리는 당군안검의 모습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머리에 띠를 두릅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는 나뭇잎 옷을 이렇게 입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나라 최초의 왕이에요 이렇게 가르치습니다 당군안검이라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인 이유가 뭐냐면 당군조선에 이전에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군신화로 시작을 하고 뭔가 세력이 약한 부족으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군이라고 하면 이런 부족장의 모습으로 보통 그려요 그리고 막 학교의 동상으로 세워놓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군이라는 것은 실제와 가까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광활한 영토를 다 다스렸던 배달국을 이은 당군조선이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통치를 하셨던 이런 좌정하신 모습 그리고 통치자의 상징인 멸류관을 착용한 모습이 통치자의 모습에 더 합당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원래 있었던 배달국을 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함께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을 살면서 소환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군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 뭡니까? 고인돌 그렇죠 고인돌 그리고 비판 동검이죠 그렇다면 비판 동검과 고인돌이 동시에 출토되는 곳이 고조선 영역이겠죠 그런데 그 두 개가 한반도에도 출토가 되고 만주지역에도 출토가 되고 중국의 동부지역에도 출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학자라면 고조선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시겠어요? 모두 출토가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여기까지 다 출토가 된다면 아 고조선의 영역이 이렇게 넓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아 이것은 공통적으로 출토가 되지만 이것은 문화범위일 뿐이다 문화범위고 이 노란색 보이시죠? 평양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고조선이다 어 나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고조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문화범위라는 거예요 문화 문화를 영역했던 문화범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이족이 살았다 근데 고조선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절대 고조선을 넓게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리고는 심지어 뭘 만들어내냐면 어 중심지 이동서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유물이 평양에서도 출토가 되고 또 요하 지역에서도 출토가 되니까 어 사실은 평양에 있다가 이동했다 중심지를 천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학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당군조선을 배달국으로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그리고 만주지역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지역까지 통치를 했었고 어 이 당군조선으로부터 여러가지 북방민족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대제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만주지역에는 근데 이제 당군조선이 배달국과 다른 것은 뭐냐면 똑같은 영역을 셋으로 나눠서 다스렸다는 겁니다 당군조선은 만주지역은 진안 그리고 한반도는 마한 그리고 지금의 중국의 동부지역은 번안으로 해서 삼안으로 나눠서 다스렸습니다 삼안으로 나눠서 다스렸고 이 삼안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디였냐면 진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만주지역이 진안 땅이 중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에 대당군이 계셨습니다 대당군이 계셨고 나머지 마한과 번안에는 부당군이 계셨습니다 이 삼안으로 나눠서 다스렸기 때문에 대당군에게 정치 주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데는 대당군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안 쪽은 아무래도 중원과 경계를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이 좀 강했어요 군사적으로 되게 활발했고 그리고 마한은 진안에서도 막아주고 번안에서도 막아주기 때문에 거의 문화가 아주 평화롭게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고인돌이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마한입니다 그래서 고창, 전라도 이쪽에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고인돌이 그러니까 마한이 문화가 평화롭게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데 학교에서는 삼안이라고 하면 뭐만 배우세요? 그렇죠 남삼안만 배우죠 근데 남삼안의 실제 실체는 뭐냐면 이 대륙을 호령하던 대륙삼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삼안이 원래 있었고 남삼안이 후에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만조선이라는 것도 사실 위만이 이 기준을 통치 아, 번안을 통치하던 기준함을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만조선이라고 하면 안 맞죠 왜냐하면 중간인 진안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위만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상북유사 1연의 상북유사를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당군이 1908세를 살다가 신선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의 수명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납득이 안 가죠 근데 또 동국통감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당군은 1048세를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1의 자리수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1의 자리수까지 얘기를 하는데 1908세, 1048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숫자의 정체가 뭐냐면 진안은 두 번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두 번 수도를 옮겨서 1왕조가 있었고 2왕조가 있었고 3왕조가 있었는데 이 왕조의 시기가 바로 아까 그 수입니다 그래서 1048세 그러니까 동국통감에 나오는 1048세는 사실 1왕조의 기간입니다 당군의 기간이 아니고 수명이 아니고 1왕조의 기간이고 1908세라는 것은 1왕조와 2왕조를 합한 기간 그래서 1048 더하기 860을 하면 190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당군의 수명이 아니고 사실은 그 두 사서에 나오는 길이는 왕조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당군조선은 2000년이 넘는 2096년 동안 47분의 당군께서 통치를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자 그럼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당군조선에 이은 북부여라는 또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부여는 진안의 땅을 거의 이었죠 그래서 이제 북부여 들여서게 되는데 북부여를 세우신 분으로는 해무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들어오셨죠 암번쯤은 근데 해무수는 누구의 아버지로 유명해요? 그렇죠 고주몽의 아버지로 유명한데 그렇다면 고주몽은 고구려의 권국자고 해무수의 아들이 되는데 실제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가 출생의 비밀이 또 밝혀지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고조부와 고손자입니다 그러면 고조부와 고손자라면은 거의 텀이 얼마큼 나냐면 한 200년 텀이 나요 그렇죠?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200년 텀이 나는데 왜 아버지와 아들이 됐냐 그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광개토 태양비입니다 광개토 태양비문에 그 이제 비밀이 남겨있는데 뭐라고 되있냐면 광개토 태양비에는 출자 북부여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광개토 태양비 보시면은 출자 북부여라고 이렇게 뜹니다 보이시죠? 북부여 고구려는 북부여에서 나왔다 그러면 고구려는 북부여를 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17세 손이다 누가? 광개토 태양이 그러니까 광개토 태양 비문이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태양이 17세 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태조로부터 17세 손인데 그렇다면은 광개토 태양은 고구려 왕이니까 태조가 누구겠어요? 고주몽이겠죠? 고주몽으로부터 17세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주몽이에요 고주몽으로부터 1대, 2대, 3대, 4대, 5대, 6, 7, 8, 9, 10, 11, 12, 13 오 이상하죠? 분명 광개토 태양은 태조로부터 17세 손이라고 했는데 고주몽으로 잡으면 13세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에 4개가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고주몽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주한아버지 그러니까 광개토 태양도 사실은 해모수로부터 해모수를 태조로 잡고 17세 손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재밌는 것은 신당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구려는 900년이 못되어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900년이 됐으니 당나라 이적이 가서 이제 고구려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교과서에 보면은 고구려는 이 두 시기를 합해보면 700년이에요 근데 900년이 됐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앞에 북부여가를 포함해서 900년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북부여가 거의 한 2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사는 북부여에서 나왔고 북부여가 바로 이제 고구려의 역사다라는 것을 많은 자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북부여는 한민족사에 잃어버린 골이다 미싱링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모수가 세웠고 고우루 4세까지 이제 정기 북부여고 그 이후에 고두막이 또 있고 고무서가 있고 해서 후기 북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이 어떻게 이었냐 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 해모수의 고손자인 고주몽이 나중에 7대 당군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부여를 이은 거죠 완전히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해모수가 세운 북부여를 이었고 고손자가 이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로 국호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창업을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북부여를 고구려로 바꾼 것이죠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두막의 그 딸이 파소예요 근데 파소인데 파소의 아들이 박혁거세죠 박혁거세가 남쪽으로 가서 또 신라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북부여의 6대 당군의 딸이 소선호인데 소선호가 또 고구려의 누구랑 결혼을 해요? 고주몽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백제의 시조인 비료혼절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북부여라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태동되는 모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오이마리 현뿐 올려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주몽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상한 그런 나라 전개 방식이 펼쳐지잖아요 갑자기 막 등장해 갑자기 알에서 태어난 활 잘 쏘는 불새출의 영웅이 등장해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북부여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부여가 바로 상국의 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국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북부여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북부여가 없어짐으로 해서 미싱링크가 됨으로 해서 한국 배달 조선도 허공으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이상한 흐름의 그런 자국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역사를 잃어간 2000년의 폐망의 역사를 지금껏 배워오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역사와 문화를 담은 그런 7천년의 뿌리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조선 때 한번 나라가 망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실제 뿌리의 역사를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대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역사의 혼을 모두 말살을 했기 때문에 정신사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육체인 나라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7천년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다시 밝아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 힘이 저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짐 데이터라는 미래학의 대구는 뭐라고 했냐면 잘생겼죠? 남자입니다 자꾸 여자냐고 물어봐서 자 짐 데이터는 뭐라고 했냐면 정보와 사회 다음에는 드림 소사이어티라는 해일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던 시대가 그대로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드림 소사이어티에 진입한 제1호 국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진입을 했다 근데 그 진입의 전초로 뭐가 있냐면 한류 문화가 있습니다 더 코리아 웨이브 더 코리아 웨이브가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 크게 세상을 휘젓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더 한국 드라마 한국 역사 문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외국 나가실 때 긴장을 하셔야 돼요 한국 역사를 너무 많이 물어보거든요 한국 문화의 진짜 핵심이 뭐냐 한국은 어떻게 역사가 시작했냐 그런데 막 곰 호랑이가 이런 거면 안 되겠죠 나도 자신이 없어지고 근데 실제 우리의 그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저력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영상 한번 볼게요 여러분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냐하면 성통강명은 내 본성을 통해서 광명해진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밝은 곳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것을 추구했다는 거고 제세이와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진리를 그리고 이 섬리를 이치라고도 할까요. 태호복희 씨처럼 음량호행, 음량팔계 이러한 원리로서 세상을 자스린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홍익인간, 세상을 널리 이루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자는 주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문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정신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정신을 함양을 해서 전세계 문화 개척단으로 나갔던 엘리트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랑이었어요. 여러분들 남동문화라고 하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남동문화. 그렇죠. 화랑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화랑의 뿌리인 삼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랑의 문화는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 삼랑들은 배달국 시대 때부터 삼랑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고조선에는 북자랑, 그리고 북부여에는 천왕랑, 구구려에는 조의선인, 백제에는 무절, 신라에는 화랑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삼랑의 뿌리가 결국에는 신라의 화랑까지 이어졌고 조선에는 남동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 혼자만 잘났다고 나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통치자를 보필하는 인재 집단이 있어야 돼요. 그 인재 집단이 명맥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가 실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랑에 대한 구절들은 태백일사에 잘 나와 있는데 삼랑은 배달의 신하였다.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 시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노벨문학상을 탔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시를 한 수 지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동방의 등불이다. 그래서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는 등불에 하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라.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내 몸의 조국은 인도이나 내 마음의 조국은 코리아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문화를 다시금 되살려라. 이런 시를 지어줬다고 합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죠. 이것처럼 실제 문화도 동방에서 꼭 피어서 서방으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양의 물질문명 시대를 지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해가 계속 서쪽에 가만히 있지 않죠. 이 해는 다시 동쪽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동아시아로 몰리고 있습니다. 군대도 집결하고 있고 돈도 몰리고 있고 그리고 문화도 한류문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고 뿌리의 저력을 되살리는 때다라는 것을 절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적인 역사적 토인미도 태평양 시대의 21세기는 극동에서 세계를 주도할 사상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극동은 일본은 극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이기 때문에 극동은 우리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르구 신부는 노벨상을 역시나 탔죠. 뭐라고 했냐면 호미인간이란 당군의 통치이념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완전하다. 태극기는 세계의 상징이 될 것이고 한국군은 세계평화의 십자군이 될 것이다. 이런 석학들의 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히려 태양의 눈에 있어서 우리의 소중함을 모르고 우리의 것을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하지만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북한은 좀 호족에 가까워요. 막 사나고 싸우기 좋아하고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호족과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좀 홍족과 비슷해요. 뭔가 미련한데 한 번 마음 먹으면 세계인을 놀라게 하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 정말 미련하게 미치도록 죽도록 일을 하는데 뭔가 대단해.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저력이 있는데요. 좀 약간 응족과 가까워요. 그래서 구천에는 한민족의 그런 역사 문화를 다시금 터뜨릴 다시금 세계를 놀라게 할 그런 저력은 남한에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단재 신채용 선생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단재 신채용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쩐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이야말로 노예 정신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것을 잃고 무작정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에게는 산낭의 문화가 굉장히 명맥을 잘 이었을 때 나라가 번창을 하고 실제 세상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대한북인이라면 대한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한의 뜻은 아마 다음 시간에 짚어주실 겁니다. 큰 광명, 진짜 밝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산낭의 후예로서 진정한 큰 밝은 사람인 대한북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